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점심에 맛있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수촌이와 큰여러분들은 아주 힘겹게 내는 목소리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힘있는 목소리와 같이 저희들도 공연 여러분께 아주 멋있게 흡착의 목소리들을 약속으로 첫번째 추억가수를 전해받는게 초대하겠습니다 박수촌이씨 나오세요 금방 소름아지씨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봄작샘 낚야들 해가 없는 영원 불소리 강대수가 보던 모래 찬란 거리나 무릎 꿇고 하늘에다 두 손 피는 이 안전 마코다의 사랑이야 차감 부래 부래 아 기뻐가는 이도의 아기라 아멘 아멘 아 아 아 oh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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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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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반응을 살살 들어가십시오. 먼지 모르게 반응을 살살 들어갑니다. 골문에 흘려면 이게 놀래도 파워있게 굉장히 잘하신 여러분들을 한 박수 많이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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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여기를 깨달을 수 없이 할 수가 없어 고구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기 위해 어디에 들어간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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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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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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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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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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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